챙챙그랑챙그랑 챙그랑 챙그랑그랑챙그랑 사무라이 센터의 신켄자 장하다 흐르고 흘러 그 옛날은 지금 일본의 스피링 각성해간다 내려치는 진검 챙그랑챙그랑 예쁘면 위험해 챙그랑챙그랑 빈틈이 보인다면 내일은 없어 일피주사 천하공인 천하공인 박수와 폭풍이 주인공 등장 꽃보라 반짝이는 이제야 가는 사무라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빼랑 빼랑 매일매일 마지막에 만세 문자의 파워 폭발한다 레추모사도 레추모사도 승부하자 승부하자 사무라이 전 대신 켄자 장하다 장하완료